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또한 문재인의 집권 5년은 대한민국을 침몰시켰던 치욕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속에 김정숙이가 특활비로 청와대 옷값 또 해외여행 등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지금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이 발의를 한 또 통과를 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 속에 김정숙의 옷값도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언론들의 질타 또 김정숙이가 왜 끝까지 옷값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김정숙이가 무려 4억 이상 많은 혈세로 옷을 샀으니 당연히 김정숙의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죠. 이런 와중에 김정숙의 충격, 경악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급기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섰으며 김대중 행사 김정숙이가 망쳤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행사 한동훈 90도 인사에 쌩깐 김정숙 네티즌들 충격, 경악 이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를 대놓고 피했다는 논란에 네티즌들이 지금 충격적인 김정숙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언론들과 또 커뮤니티, SNS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충격적인 과거가 또 소환되고 있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중하게 90도 가까운 자세로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쌩깐 김정숙 여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질타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숙 여사 이건 진짜 아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한동훈 위원장이 김정숙 여사가 다가오자 웃으면서 겸손하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과 이에 김정숙 여사가 바라보고 그 자리를 피하는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에 모욕감을 주는 표정으로 사라졌다라며 아무리 그래도 물 한 방울에 온 우주가 비키고 말 한마디 천량 빚을 갚는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김정숙에 대해 네티즌들이 충격적이며 경악스럽다. 또한 김정숙의 충격적인 각오가 또 소환돼서 네티즌들이 김정숙 여사를 향한 질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네티즌은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렇게까지 김정숙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90도 인사를 이렇게 개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의 김정숙 여사 특검 또 이재명 당대표의 김혜경 특검까지 쌍특검 이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상 김정숙이가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를 충격적이고 경악스럽게 회피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질타의 질타를 받고 있다라며 네티즌들은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김정숙 여사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김정숙 여사가 한 것은 그야말로 사과를 백번 천번 해야 마땅하다라고 네티즌들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 이 기념 행사 하다하다 김정숙 여사가 김대중 행사를 망쳐놓았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사태가 일파 만파 확대될 줄 몰랐다라며 김정숙 여사 때문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그야말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장본인은 바로 김정숙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 사태가 확대되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정숙 여사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인사드리겠다라고 현재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전날 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지도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정치권 고물들이 다 모였던 행사장. 이날 행사는 공식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중계 도중 김정숙 여사가 유독 한동훈 위원장 인사만 받지 않고 지나치는 충격적인 모습이 카메라 화면에 잡혔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한동훈 위원장 옆에 있던 이종찬 광복회장의 인사에는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며 목내로 다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한동훈 위원장이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삐진듯한 표정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김정숙 한동훈 인사 패싱, 또 여론들은 행사를 망친 김정숙의 한동훈 인사 무시 등등의 제목으로 해당 영상들이 지금 빠르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대놓고 여당 대표를 무시한 것이냐, 무례한 행동 이해도 되냐, 김정숙의 본심이 나왔다. 행사를 망친 김정숙, 석고 대제해야 한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빠르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김정숙이가 왜 한동훈 인사를 무시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논란이 행사 당일과 이틀째 계속 확대되자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정숙 교사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인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현장에서 김정숙 교사가 실제 눈인사를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비슷한 패싱을 해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친 것입니다. 김정숙 교사는 황교안 대표 양옆에 있던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는 악수를 했으며 황교안 대표는 손을 움직이려다 멈춘 후 손가락으로 뺨을 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이가 황교안 전 대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런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었습니다. 현재 이 사태는 이런 소식은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당분간 김정숙 한동훈 90도 인사 패싱, 김정숙 한동훈 비장대책위원장의 정중한 인사에도 김정숙이는 생깎다 라는 이런 충격적인 워딩의 네티즌들 반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르게 퍼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네티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방울 한 방울에 우주가 빗기고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왜 김대중 행사를 김정숙이가 망쳤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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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